나경원 원내대표님 이 발언에 대해서도 조금의 어떤 자비심을 갖지 마시고 무관용으로 응징취대 부탁드립니다. 백운종 기자님 제가 유튜브를 맨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 말에는 한계가 있는 건데 백운종 기자님께서 정말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고 응징취재 응원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발언에 대해서 좀 간단히 한 말씀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한숨을 쉬세요. 나경원 얘기하니까. 네. 나경원 원내대표님이 지금 의조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반도의 평화가 분명히 지금 오고 있는데 그걸 깨는 발언부터 시작해서 지금 반민특위까지 대한민국에 사실은 일부러 구를 지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정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들 때 힘을 합쳐서 충분히 헤쳐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할 역할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민특위가 되면은 국민이 분열된대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반민특위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사실은 분열이 되고 지금까지 온 거겠죠. 그건 분명히 말씀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제대로 지금까지 어찌 보면 모래위에다가 성을 쌓은 건데 이젠 이제라도 제대로 잡아야지만 대한민국의 근간이 튼튼해지고 바로 잡힐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예. 아니 뭐 아니.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발언에 대해서도 조금의 어떤 자비심을 갖지 마시고 무관용으로 응징취도에 부탁드립니다.